네, 신년을 맞아 국민의힘에서는 당권 주자들이 신년 인사회의에 어제인지 그 행사가 있었는데, 뭐 총출동했습니다. 저마다 차기 당대표로서의 포부를 밝혔는데, 글쎄요, 어제 뭐 케이크도 자르고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.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. 인파 단계라는 모습으로 한 목소리로 국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었으면. 아, 맞습니다. 사양하지 마세요. 개혁할 결심을 다들 가지시면 어떨까,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제가 지역구가 대장동인 만큼 저도 야당과 싸우는 데 앞당서겠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한 그리고 잘 사는 정치 개혁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신년이다 보니까요. 여기저기 언론사에서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됐는데, 그중에 여론조사 하나를 보실까요? 국민의힘의 당대표 적합도인데, 이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조사한 거라는 걸 봐주세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당원 투표 100%로 뽑기로 했으니까,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조사를 돌렸는데,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30.8, 안철수, 김기현 이런 순이었습니다.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30.8로 일단 가장 많이 나왔어요.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은데, 김기현 의원, 유승민 전 의원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는데, 그 목소리를 저희가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.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 지지율을 55%, 대통령 지지율을 60%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믿고 맡겨주십시오. 당의 100% 대통령한테 예스만 하는 예스맨으로 100% 채운다 그럽시다. 그러면 당정관계가 잘 가고 당이 잘 갈 것 같습니까? 보수층의 지지, 그걸 가장 보완해서 플러스가 되는 그런 당대표가 누굴까? 저는 제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게 보시면 김기현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했잖아요. 첫 번째로 스타트를 끊은 인물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직전 조사와 비교해보면, 김기현 의원의 적합도 지지율은 4.9%포인트가 올랐다고 하고,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3.6에서 직전 조사 13.6이었는데, 6.9%로 6.7%포인트 빠졌다는 거예요. 김기현 올라가고, 유승민 빠지고. 이거 당내 얘기니까, 우리 윤희석 대변인 저거 왜 그런 겁니까? 유승민 전 의원이 주장한 저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은 동의 안 한다는 얘기죠. 동의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? 즉, 여당이지 않습니까? 여당이니까 당대표와 대통령이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. 이런 차원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당원들의 당심을 대변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는데,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숫자로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잘 보시면, 김기현 의원이 그동안 얘기했었던, 자기가 대통령하고 가장 호흡이 맞다. 본인이 잘하면 우리 당 지지율 올라간다. 이런 것이 조금씩 조금씩 먹히는 그런 분위기로 봐요.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결국 구도 아니겠습니까? 3월 8일로 예정돼 있는데, 이제 두 달 안팎 남아 있으니, 당원들께서도 어느 정도 마음에 정리를 하면서, 선거를 보는 과정, 그 과정을 통해서, 여론조사 결과도 조금씩 조금씩 현실화되지 않느냐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까 그 나경원 30.8 나온 조사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나경원 직함이 좀 길어가지고요.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. 부총리급이라고 하네요. 30.8이 나왔습니다. 어쨌든 1등을 달리고 있어요. 그런데 아직 나경원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,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김관욱 교수 보시기에는 나경원 부위원장 결국은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? 아니면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? 출마를 하긴 할 것 같은데. 출마하긴 합니까? 지금까지도 이렇게 편차가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 선언을 안 하는 데에는 그만큼 곤혹스럽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당원 투표, 특히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30%가 나오는데, 중요한 건 국민 전체로 하면 여전히 유승민 전 의원이 앞서요. 이거는 뭐냐면 당대표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. 결국에는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누가 승리를 견인하느냐는 그 역할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인데, 거기서 본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 더 역량이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겁니다. 우리가 조금 전에 신년회를 봤지만 이게 집권당으로서 첫 번째 신년회잖아요. 그럼 막 에너지가 솟구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,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여요. 이거는 이미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이고, 특히나 100% 당원 투표 형태로 전대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어떤 선거, 이런 형태로 축소가 되면 사실은 선거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. 나경원 부위원장이 31일 날 소셜미디어에 뻔하고 편한 길보다는 국민을 위한 길을 걷겠다라고 소셜미디어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. 이를 두고 당권 출마 결심을 굳힌 거 아니냐,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.